047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여성 캐주얼 의류를 제조 슬래시 유통하는 패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주요 브랜드는 코데즈 컴바인임 2016년 12월 미국 이너웨어 브랜드 자키 자키 국내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이후 남성 슬래시 여성 속옷 내복 양말 등을 제조하여 이마트 홈쇼핑의 공급 중 동사의 영업점은 주로 중심지의 매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여성 캐주얼 의류를 제조 슬래시 유통하는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회생 절차 개시되어 인가전 코튼 클럽과 M&A 체결 2016년 2월 회생 절차 종결되었음 대시 대표 브랜드로는 코데즈 컴바인 코즈즈 컴바인이 있으며 토털 패밀리 브랜드를 구축하여 백화점 및 대리점 직영점 등의 유통망 통해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16년 12월 미국 속옷 브랜드 자키 자키의 국내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조 및 공급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주 J&G 산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함 재무 대시 언더웨어 및 마스크 판매 부진에도 리오프닝 효과로 백화점 대리점 등 오프라인몰의 패션이류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에도 판매 수수료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메가 계정 자산 처분이익 발생 등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로 마스크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국내 경기 둔화 지속으로 언더웨어 및 패션이류 판매 위축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코데즈 컴바인의 시가 총액은 87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97위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상장 주식 수는 3784만 2600도 주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퍼은 10.7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42배, 16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원, 43억원, 3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원, 66억원, 76억원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5번지 0.1%사인이고 유보율은 218.6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0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2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